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파견된 의료기관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가 단독으로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번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연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긴급 중단했고 우리 정부는 현지의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 후 30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가 올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섭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합니다. 아울러 공중보건 의사가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대비 등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현재 경증, 비응급환자 비율이 27%에 이릅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인은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위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부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 중 태스크포스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 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은 유효한 상태라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엠에 이어갑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지방의료원을 찾아서 의료개혁의 완수를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한 총리가 이렇게 현장 점검에 나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경남 마산의료원을 방문했는데요. 현재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들은 주말과 휴일 진료, 또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이 중증, 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 내 병원을 찾게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가장 절박한 분야라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전해준 것처럼 한 총리가 현장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우수한 지역병원을 육성합니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지역의료기관 협력 활성화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전용 비율도 대폭 늘리고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도 도입합니다. 지역 투자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맞춤형 지역 숙가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면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정상화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다지고 계시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계획했던 의과와 대학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서 2천 명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각 대학의 제출 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비수도권과 소규모 대학 위주로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계획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아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소아 청소년과의 유지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1세 미만 입원료 가산도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중증 소아 응급진료도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로 연령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소아 병의원의 경우 심야 진찰료와 심화지마 약국 조재료 모두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습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부터 시작해서 의대 교수들까지 연쇄 사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부는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며 각 분야별 학회와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 개혁 추진 현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생토론회가 다양한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토론회 현장부터 후속 조치까지 부처 간 협력 사례를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름 그대로 다양한 국민이 노후주택과 교통금융 등 민생 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자료를 기준으로 KTV 국민방송이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국민 등 민간에서 1,500명 이상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 180여 명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다 골물만큼 골맞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이 걱정인 저희로서는 마치 생존 게임과도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도 참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습니다.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보교 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어렵게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 청년이 주인공이었던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가장 많은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의 목소리를 발산했습니다. 연간 700에서 800만 원을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액수라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주인공임을 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국민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의 단독 개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와 가짜뉴스 등을 주제로 한 분과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민주주의 증진을 도모하고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간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돼 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회의는 2021년 미국이, 두 번째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5개 나라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아닌 국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와 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덴마크, 케냐 등의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오는 20일 저녁 화상으로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술, 선거, 가짜 뉴스를 주제로 세션을 주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세계 각국 지도자가 서울에 모여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최전선에선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평가하며, 이번 회의에서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챙길 것이라며,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3기 국민 추천 포상 대상자들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나눔을 실천하며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34명을 국민 추천 포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단지 조성과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의 전문가를 파견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15일 새벽 0시 14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도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습니다.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도쿄 전력은 오전 0시 33분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 상황에 해당하며 도쿄 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고 우리 측에 곧바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도쿄 전력은 지금까지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도쿄 전력은 지진으로 인한 설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15일 오후 3시 49분 오염수 4차 방류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네 번째 방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될 전문가의 규모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한미의 세 나라 청년들이 오는 7월 부산에서 모입니다. 지난해 정상회의 당시 3국 간 인력 교류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청년들은 외교안보와 경제,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세 나라 청년들의 인적 교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교류를 활성화해 세 나라의 협력 관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의 교류를 늘리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사가 오는 7월 2박 3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한미일 청년 15명씩 총 45명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청년 5명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10월 공개 모집을 했고 청년 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와 모의토론,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0명이 선정됐습니다. 행사 기간은 한미일 외교안보와 경제,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강의도 준비돼 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개최지인 부산 지역의 첨단 기업을 방문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같습니다. 앞서 한미일 세 나라는 과학 분야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3자 프레임워크에 세 나라 모두 서명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자료 교류를 촉진하고 민감한 정보와 연구 장비에 대해선 상호 보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일 청년들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대 관계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30년이 됩니다. 정부가 이에 발맞춰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업무 추진 계획, 윤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섭니다. 30주년을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출범 후 30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 간 통합과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구성 등을 논의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기반도 확대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군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 투자제한 완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조례로 규정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행정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장애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간 전의를 막기 위해 장애 격벽을 설치합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 민원 서비스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민간합동대응반 전문인력을 투입, 신속간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골목경제 활력 증진, 지방세제 개편 등 올 한 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의 칸막이 없는 협업을 적극 확대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주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확정된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추진과제, 민생토론회 과제 이외에도 테마별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는 한편,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진행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혀석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산업에 보다 과감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미국 혁신연구의 산실로 불리는 다르파는 실패를 권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역을 가져올 기술에는 실패 위험성이 커도 과감히 투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 컴퓨터 마우스, 전자레인지 등이 탄생했습니다. 또 드론, 자율주행차, 스텔스기를 비롯해 GPS, 음성인식 등 각종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한국형 다르파의 일환으로 혁신 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력 높은 사업이 대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부처 허물기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해 내년 1조 원 이상, 2027년에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5%를 투자합니다. 또 해외 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문화가 사라지도록 혁신성과 도전성을 예산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혁신 도전형 사업의 면제도 적극 인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 달성보다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 평가로 전환해 연구자의 도전 정신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령상 모호한 규정으로 정책이 취지에 맞게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 연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연구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문제를 발굴하고 노하우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미 두 나라의 육군과 공군이 하늘과 땅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육군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공중 강습을 선보였고 공군은 전투기 40여 대를 동원해서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적이 발사한 저구도 순항미사일 유격을 위해 제2담 공대지 유도폭탄이 투하됩니다. F-4E 전투기에선 스페르 공대공 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향해 발사됩니다. 적의 장사정포를 향한 스페르 공대공 미사일은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한미 공군은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도발 상황에 대비한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소속 F-15K 전투기를 비롯해 미 7공군 소속 F-16 전투기 등 4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통해 무장운용에 대한 실전적 감각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소티 한 소티 모든 임무를 실전이라 생각하고 훈련에 임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출격해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보병을 태운 시누쿠와 블랙호크 헬기가 아파치 헬기의 호의를 받으며 적지에 도착합니다. 시누쿠 헬기에서 내린 한미 장병들은 신속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적지에 침투합니다. 한미연합 공중강화 훈련과 화물투와 인양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장병 1,400여 명이 참여 한계 대대가 대한군으로 설정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한미동맹과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즉, 강, 끝 대비태세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군 수송기 역시 작전지역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투하하며 임무 수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형 전술 차량과 105mm 견인포를 작전지역까지 공중수송했다며 유사시 적진 깊숙한 곳에서 실시하는 부대 임무 수행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의 LIG NEX1과 3,306억 원 규모의 함대공 유도탄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함대공 유도탄2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하는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 무기로 북한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산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고, 정밀 유도와 탐색 기능에 첨단 혁신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의 치매를 앓게 돼서 젊은 치매로 불리는 조발성 치매 환자가 10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빠른 만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인 65세 이전에 발명하는 조발성 치매. 최근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청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만 7천여 명이었던 조발성 치매 환자는 2019년 6만 3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사성 질환으로 꼽히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 전 2만 명을 밑돌던 20대 고혈압 환자는 최근 3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당뇨병을 진단받은 20대 환자도 2만여 명 늘었습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병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문제는 치매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청년층의 진단이 늦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어르신들이 잘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저희 젊은 사람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이 빠르고 발병 시 청년층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감퇴나 성격 변화 등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가 걱정된다면 치매 체크 앱을 활용해서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거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조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병청은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강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어느덧 불어오는 바람에서 봄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가족 지인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리나 기자의 안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시원스런 서해와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말리포 해수욕장. 따뜻해진 봄바람과 함께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맨발로 해안가도 거닐며 바닷물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우리나라 최대 사고인 신두리 해안사구의 고운 모래 언덕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행 가는 달 3월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지역의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참가비 3만 원으로 열차 티켓부터 식사와 관광지 체험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당일치기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기차여행 대상 지역 21곳 모두 한국 관광 백선에 꼽힌 지역 명소들로 구성됐는데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다채로운 여행 코스가 펼쳐집니다. 직접 프로그램 점검에 나선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참가 모집 중인 당일 기차여행 3월엔 여기로는 현재까지 10만 명이 신청자 수를 기록하며 지방 소도시 여행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들을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완구와 테마파크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 애니메이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4월 5일 식무기를 기념해 미리 반려나무 한 그루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4월 말까지 전국 102곳에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동백나무, 감나무 등 양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눔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이 전국 128곳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 묘목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데요. 지역별 행사, 운영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2주간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추진됩니다. 전국 10만 5천 농가가 그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는데요. 접종을 완료한 농장주는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무작위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소 80%, 염소 60%의 기준치를 미달한 농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 접종,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47년 조선 헌종의 서재로 만들어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 가족들이 머물렀던 낙선제. 평소 관람객 접근이 제한되었던 낙선제 뒤뜰 후원 일대가 봄을 맞아 활짝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봄을 품은 낙선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문화유산 해설사로부터 낙선제 조성 배경, 건축적 특징 등 다채로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낙선제 권역의 아름다운 본 풍경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국능 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 다고 하니까요. 낙선제에서의 특별한 경험 놓치지 마세요. 질병청이 시군 주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유행지역의 전체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2012년 9.4%에서 2023년 3.7%로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간흡충 감염률이 5% 이상인데요. 이번 조사는 6개도 총 39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보건소에서 대상자 검체를 수거하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현미경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질병청이 확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 지역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률을 더 낮추기 위해 간흡충 양성자 관리 시스템으로 투약, 완치 확인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질병청은 올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며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들은 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맑은 하늘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와 전남 남해안은 흐리다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지역과 제주는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 그치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전북 북부에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비가 한때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미세먼지도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양상을 보이며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하늘이 흐려져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오르고 낮에도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4도 내외, 대전과 춘천 1도, 세종은 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15도, 수원 17도, 대전과 춘천 18도, 청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5도, 울진 6도입니다. 낮 추고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과 울진은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4도, 부산 8도, 제주는 9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 내일 흐리겠고 서해와 남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화요일에는 전라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돈 두면 뭐하나요? 죽으면 가져가나요? 네, 며칠 전 영면 소식이 전해졌죠. 한평생 김밥 장사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가 생전에 남겼던 말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 일도 월세 보증금 기부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감동을 더하고 있는데요. 나눔의 기쁨을 되새기는 금요일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